누가 먹을까? 내가 손만 쳐다보니 사랑을 쳐다보라고 누가 먹을까? 겹박 쳐? 얘가 먹어서? 누가 먹을까? 쪼랩들 둘이서 누가 먹을까? 겹박 쳐? 그렇지 누가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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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먹었지? 구독 잘했어 누구를 먹을까? 구독 잘했어 형 누구를 먹을까? 누구를 먹을까?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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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제 생각만큼 땅 으 으 오 os 으 되 자 오늘 포포도 교육이 있어 누가 먹을 거? 안 먹어? 이제 긴장을 했으니까 누가 먹을 거?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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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렇다 너도 이제 제일 쳐다보지 나를 선택하라고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예스, 예스, 그렇다 누가 먹을 거? 누가 먹을 거? 포포 포포, 예스, 그렇다 누가 먹을 거? 약 올려 거기서 약 올려 예스, 그렇다 포포, 누가 먹을 거? 포포 이거 움직이면 빨라졌잖아 이거 던져가지고 빡대 빨리 쫓아 자극을 주는 거야 포포, 멍청이 그렇지 예스 예스 포포 예스, 그렇다 포포 포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이해하네 뽀뽀 하나 둘 예스 굿다 둘이 한꺼번에 교육이 되네요 네 둘이 한꺼번에 교육이 됩니다 예스 굿다 예스 굿다 예스 굿다 저는 예스 굿다 예스 굿다 예스 굿다 이 형성도 세틀다운 된거에요. 상황이. 이제 크게 신경쓰지않고. 또 한번 자극을. 얘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자극원에 가까워 오게. 그리고 나서 반응을 또 살펴봅니다. 그렇지. 포프가 움직이게. 움직여라 포프. 나의 교육을 도와라. 조수. 그런데요. 두식새끼 싫어요. 나는 여기 앉아있어요. 우리는 던져주시잖아요. 우리는 나올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던지겠다. 그렇지. 쫄지마. 조금 더 앞으로 던지겠다. 그렇지. 너는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어. 응? 그냥 팍팍 움직이는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팍! 키워나와서. 굴 속에 있는 장어처럼 키워나와서. 그렇죠. 이게 내가 원했던 자극이에요. 그런데 심하지 않나요. 그렇구나. 아까부터는 계속. 네. 약해졌어. 장어처럼 키워나와서. 먹어. 아니.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으라. 먹으라. 아이고. 양보할래요. 양보하는거 좋겠어요. 도식형한테 양보할래요. 내가 원했던게 그게 아닌데. 자극. 먹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먹어. 용기를 내라고. 그렇지. 너무 괜찮지. 퍼퍼. 용기를 내. 퍼퍼. 내가 먹을테다. 꺼져. 퍼퍼. 퍼퍼한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간데. 우르렁하네. 이제. 우르렁 대다가도. 투식. 투식컴. 이게 그 우르렁 대고 그러는게.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굉장히 약한 식의 우르렁이에요. 바로 풀면 바로. 안심을 그쪽을 걷어가지고. 나한테 포커싱하는게. 투식. 컴. 이렇게 하는거는 크게. 투식. 컴. 리콜이 아니라. 리콜훈련이 아니고. 얘가 으르렁 대는 그. 심리적. 그. 깊이가 되게 낮은거에요. 그냥 하는거에요. 그냥. 투식. 투식 컴. 냄드레이어에서 으르렁대는거에요. 굉장히 상위레이어에서 그냥. 그래서 금방 걷어들일 수가 있는거죠. 공포감이나 공격성 때문에 계속 으르렁대는거라 그러면은. 그것이 안풀려. 이름 부른다고. 이름 부르는 것은 냄드레이어에서. 리콜이기 때문에. 콜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깊은 레이어에서 으르렁대거나. 그런 공포나 아니면 협박이나 이런 레이어라 그러면은. 그 때문에. 이름을 간단하게 불러도. 관심이 전환되는거는 굉장히 낮은 레이어에서. 심각한. 수준의 심리상태에서 이러는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소리내고 움직여도. 바로 나한테 관심이 돌아갈거라고. 테스트 해볼게요. 금방 돌려버리죠. 작은소리에도. 내 움직임에도 쳐다보고. 투식. 예스. 굿두. 굿두. 하지마. 애들 욕하지마. 욕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시발. 뭐. XX같은. 뭐. 불량배. 양아치가. 동네 양아치가. 다른 조포끼리 만나가지고. 험악하게 죽여버릴테다. 이러는게 아니라. 욕하는거야. 욕하는거야 그냥. 양아치시키. 귀여워하지만. 잘 있다가 왜그래. 욕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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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